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아슬아슬한 인생사 이제 13년 젊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한 남자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 저의 경험에 의하면 30대 40대 50대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용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60대 초반에 이렇게 여러분들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고 그러나 50대 초반이나 40대 전투력에 비할 바는 아닌 거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 회견에 의해 답하는 내용을 보면 저 참 젊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선거 문제까지 단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까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유행도 바뀌고 무슨 사람의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죠. 생각 자체도 바뀌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래도 이제 세월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선은 꼭 법조문을 이렇게 덜추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이라든지 성장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웠던 그리고 자기 성찰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짓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이 분명히 있죠.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렇게 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타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성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식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집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선이 참 많이 사회적으로 무너졌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 이거나 아니면 지배 엘리트에 한때 속했던 사람들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리시험을 쳐주거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꼭 법조문이나 처벌 위험 같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나침판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대리시험을 쳐주는 부모들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거든요. 대국이 뭐 예를 들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문서를 사문서든 공문서는 위조하거나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행위가 지리한 시간을 거쳐서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되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회가 선을 넘어선 거죠. 공백 아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동의할 겁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조심을 하는데 용도변경을 4단계를 수직을 시켜가는 특정업자가 천억 이상 정도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개발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그 관련 로비스트가 5년의 구형을 받았는데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거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도변경을 4단계를 해 주고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꼭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을 세는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다 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회가 다 여러분들 모두 자기 식구라고 다 영장청구를 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번에 또다시 여러분들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마품가 어딘가 완전히 선을 넘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회의 이런 구성원들로 살아가게 되면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게 자기가 낯서 자란 나라에 대한 그 나라를 상대로 10번이나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까지 이제 포함이 돼야 되니까 특정 정당이 주도하고 선거관립위원회가 부역한 대한민국의 선거사기 선거사기 사기선거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열어면서 선거사기가 10번 있었던 겁니다 10번 10번을 저지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업무론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저가 보면 선을 넘은 겁니다 10번의 부정선거를 다 덮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에 그런 후보 면접을 하신 분이 간단하게 올린 거를 보니까 질문이 그렇게 나와서 대체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 당신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게 해서 노력해 가지고 부정선거의 낙인이 당신이 찍혔다 이런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 사회가 이렇게 건실하게 유지가 되려면 우리는 모두 다 법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개인마다 갖고 있는 새벽에 찬란하게 이런 빛나는 그런 새벽별처럼 나침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서 되지 않는 선 그 선이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복원하는 그런 긴 고통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